아, 이거 뭐야? 아, 네. 회계부에서 임원님들께 봄맞이 선물을 드리기로 해서 제가 직접 임원님들 취향에 맞춰서 골라봤습니다. 아, 무슨 봄맞이 선물은 무슨... 아, 되게 신선하고 상큼하지 않아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이거 USB 꽂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사님! 아, 네. 잠깐! 네? 이 안에 든 건 뭐야? 네? 뭐냐고 묻잖아? 하, 하! 그, 그게 뭐지? 아, 초코바였네? 잘 먹을게요. 초코바였네? 초코바였네? 아, 죽, 죽, 죽었는데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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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